안녕하세요. 북성옥카페협원. 오늘은 질문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영분홍 관련된 내용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부스엔 193페이지 펴보세요. 경영분홍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경영분홍은 조선후기의 이학부 보급 등 농업기술의 발달, 임노동수자층의 등장 등 농촌사회 분화와 상포화폐 경제의 발달, 사회신분제의 동요를 배경으로 등장한 농민계층이다. 이들은 기존 양관지지층과 본질적으로 대입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소빛능층과 임노동자층의 시생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 중간자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본격의 강도 들어가기 전에 경영분홍의 특징을 정리해볼게요. 앞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크게 4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농법전환이에요. 경영분홍층은 농업자본을 덜 드리고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노동력 절약과 소출 증가 등 농업생산의 발전 전력을 추구하게 됐고요. 이런 농업전환은 자신들의 경력과 경험과 여러 농소를 통해서 선진 농업기술을 찾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의 확대요. 자신의 소유지를 그치지 않고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쟁하는 착용을 통해서 경영 확대를 깨했고요. 이 과정에서 경영분홍층은 지대 경감이라든지 인하를 끌어내 자신에게 돌아올 이익 배달을 늘렸다는 거.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용했다. 그래서 시장을 전제로 사업적으로 농사를 지어 분을 축적했고요. 공물이나 면포 등 일반 작물을 상품 작물에 상품 작물을 재배해요. 시장 가격의 변동을 이용해서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담배나 채소, 염료, 약재 등 특수적 농작물을 재배해서 높은 수익을 올렸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경영분홍층은 토지에 유인된 노동자를 이용해서 고용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가정노동력만으로 늘어나 경제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임노동자층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농법 전환과 경영 확대, 시장 이용, 임노동자 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경영분홍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당장농의 대두 이렇게 있는데 양난 이후에 농업 생산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확대되면서 토지 소유의 구조와 농업 경영의 변동이 가속하게 되었다. 대농,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작화 소유하고 경작화는 대농이나 군홍들이 등장하기에 따라서 자작농이나 자긴치인 경우 경작지를 확보하지 못해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예 한 조각의 땅조차 갖지 못하는 농민이 늘었고 그중에 소작지도 얻지 못하고 농촌에서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농민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경작권조차도 한 곳에 집중하게 되죠. 그래서 소작조차도 얻기 힘든 그런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하죠. 자 경작지의 불균 문제는 토지 소유 뿐만 아니라 토지 경영에서 심화되고 있었다. 이른바 강작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강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많은 농지를 뭐냐면 경작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약법의 보급이나 농업기술의 향상 이런 것들은 들 수가 있죠. 강작이 전반적으로 확대된 시기에는 대체로 이약법의 보급 시기하고 일치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약법의 장점 중에 하나가 김맹이 같은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17세기 이래로 수입시설 등 농업기술이 보완되고 새로운 농업기술이 보완되었으며 일시에 대규모 동원할 수 있는 무전 무전의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전 무전이라는 것은 토지도 없고 소작권도 없다는 거예요. 토지 바천자고 경작할 전자잖아요. 그러니까 소유할 토지도 없고 소작지도 없는 이런 노동력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강작농은 이를 기반으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이약법을 적극 수용하면서 토지 경작 규모를 늘러나갔다. 그래서 강작은 아까쯤에 이거는 이약법의 보급을 위해서 하는데 그때 추수기라든지 파종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력이 많이 동원할 경우가 있잖아요. 평상시에 동원은 안 되더라도 그때는 무전 농민들 이런 인노동자층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양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당시에 농업경 관련된 강작농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밑에만 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강작을 통해서 노동력을 확보했다고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고인을 하는데 즉 고용노동자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앞에서 말하는 이들이 고용노동자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작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경뿐만 아니라 남의 토지를 빌리는 차경도 했다. 그 내용이 여기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이들 강작농 중에 토지의 소유 규모 자체를 늘려가며 경영금을 키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자기 소유의 토지 이외에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서 경영금을 늘려갔다. 그래서 미국과 농지의 가격이 동반 상승한 상황에서 토지의 집적보다는 토지 임대 자금을 투자하는 편이 수익성이 더 나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지층 역시 노동력과 자금이 월등한 이들을 선호했기 때문에 차경경쟁에서 유의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지층들은 그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경작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똘똘하고 농사를 홀쩍할 수 있는 강작농, 경영부농에게 집중 몰빵을 해줬죠. 그다 보니까 경작권조차도 향상에 집중되는 형상들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방면에 간장농이 증가되고 이들이 지지 토지의 차경에서 뚜렷하게 우위를 보이면서 소빈등층, 나머지의 경작지를 못 얻는 소빈등층은 물론 지지층에서 문제가 나타나시겠다. 우선 소빈등층은 차지 경쟁, 땅을 빌리는 경쟁에서 주체로 탈락할 몰락했고 더구나 이들은 토지 매매의 증가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연로 인해 그나마 가지고 있던 토지도 팔게 되며 결국 무전무전의 처지를 전락하게 되었다. 토지도 없고 경작권도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잠깐 스쳐 지나갔지만 앞부분에 보면 보호가 있어요. 보호는 한국수사통론에서 16세기 때 사림들이 홍구 세력들에 대항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강하류를 중에 보호를 바꿔서 물을 대는 방식이 보호죠. 그래서 보호가 수리시설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항법도 보호의 확대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소빈등층의 몰락은 조선국가와 양관지직층에 우려되는 바가 아닐 수 없었다. 조선국가의 각종 부역을 안정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이들 몰락은 전국적인 민부의 감소와 국가재정의 축소를 의미했다. 또한 강장농의 경험 규모가 노동력이나 시비에 침해해서 그들이 감당할 범위에 넘어 조방적 수준까지 이르게 되면서 토지 생산성 활용은 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강장농 같은 경우에는 넓은 토지를 경작하잖아요. 그래서 이항법이라든지 농업기술 개발 등을 가지고 그게 할 수 있지만 한계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는 트랙트라든지 이렇게 농업, 농기구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어. 그리고 아무리 시비법이 발달했다고 해도 하악비율 같은 것들은 트랙트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담당할 수 있는 토지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런 조방적 농업, 그러니까 일정한 생산량에서 일정한 곳에 직접적으로 해갖고 직접 해갖고 노동력을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넓은 범위에서 대충 농사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의당 생산명적이 뭐냐면 반의당 생산명적의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방적 농업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전반적으로 농업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자, 토지 생산선이 하락하여 강장동의 이유동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궁극적 안정적인 지지율의 경우를 보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조방적인 농업 생산은 결국 지역약탈적인 농업 생산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경우에 만성적인 생산 감소까지 초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장동에 대한 경계는 농업기술과 농업정책 양측에 동시에 제기됐는데 농업기술 측면에서 이항법인에서 절간된 노동력을 강작보다 반장동의 경제에 투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방적 강장 경황은 반의 면적당 생산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농사지설에서부터 강조했던 정농, 그러니까 한 곳에 미적된 곳에 이항법처럼 줄게 가지고 지각진 농업도 있죠. 많은 생산량을 할 수 있는 농업, 농가 경계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강작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넓게 해도 넓으면 넓을 수도 단위 면적당 생산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지각진 농법을 못하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지각적 농업 경융이 조방적 농업 공단 훨씬 더 낫다. 그래서 똘똘한 명한테 몰아주는 것보다도 덜 똘똘한 사람들에게 고로고로 나눠줘서 땅을 나눠줘서 그들에게 지각적 농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른 측면에서 볼 때 경작진을 분배할 때도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고로고를 한다는 그 군변장론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작자 중에 이렇게 소유권이 아니라 뭐냐면 경작진 분배, 경작권을 이렇게 똑같이 나눠주자라는 그 군변장론, 그 다음 대전론이라고 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요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대신 국가 권력이 나서서 토지 소유의 규모에 다소나 신부의 기천에 상관없이 노동력에 걸맞게,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에요. 노동력에 걸맞게는 경작진을 조정해줘야 된다 주장이다. 그래서 이건 조방적인 농업이 아니라 뭐냐면 집약적인 농업 형태로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르트 반강작논은 강작경황을 손흥민 몰래하기 원인에 지목하고 집약경황을 통해서 단위 면적당 토지 생산성을 논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 그렇지만 강작하는 방향은 이미 거슬릴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조선국가는, 조선국가나마에 좀 그러네? 조선은 이렇게 하든지, 정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선국가는 이렇게 하니까 좀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좀 느낌이. 자, 여튼 그렇고 조선국가는 가뭄에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강작의 전제조건, 이항법을 억제 또는 금제라고 했지만 수온이 불확실한 곳에조차도 밭을 논으로 바꾼 건답 형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논을 해야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항법이 가능한다는 전제로 했던 거죠. 물론 이항법이라는 것도 이게 원래는 이게 아까 전에 했지만 이항법 자체가 조방적인 게 아니라 이거는 집약이에요.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력이 발달됐다고 해도 농기구라든지 터젝트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고 이 집약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강작을 하면. 그러다 보니까 강작을 뭐냐면 주의고, 집약력부를 확실하게 해서는 이게 뭐냐면 군 변종론 같은, 군 변장난 같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나라가서 강작하는 게 이항법의 홀성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이항법이 단위 면적단 생산을 올릴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뭐냐?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이항법을 하더라도 결국 조방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그렇지만 이항법 자체가 강작의 주요 형태이기 때문에 논을 바꾸는, 바스런 논으로 바꾸는 번답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오히려 강당 중에서 18세기 이래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적극 이용하고 조선 후기의 어떤 신분제 동료 및 지주제 변동에 편성하면서 새로운 사회에서 이거 드러내고 있었다. 이른바 경영업 분홍이다. 그래서 강장형농 중에 등장했던 것이 경영업 분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책 내용을 보면 강작이 이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경영업 분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경영업 분홍 특징 중에 하나에 강장형의 어떤 큰 범위의 특징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들 경영업 분홍 중에 신분은 대개 평민인 경우가 많았다. 개개의 분홍만 놓고 보면 정통적인 양반 지주층의 분홍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들 사회 전체로 놓고 보면 지주층의 분홍에 필적하며 한 개인으로서의 비교할 때는 크게 많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그 분홍이 계층적인 층으로 할 때는 지주층과 비슷하다는 거죠. 네. 자, 나가서 농촌 사회에 농사를 밝은 농촌 지식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 자, 이른 가닥에 18세기 만에서 19세기 초에 이뤄 조선 사회의 사회 모순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건농관 또는 정농관으로 삼고 동국주 중앙정치에 일부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자, 이들 경영업 분홍층은 강장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다른 몇 가지 증명의 농업 경영에 참가하는 동농가로서 양반 경영지주와 차이가 있다. 동농가라는 건 농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근사이란 의미겠죠. 자, 일단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양반의 경영지주와는 일단 경영업 분홍층은 그 신분이 평민 또는 그 이하다. 그래서 일부 양반층도 있긴 하겠지만 그들은 경제적인 정의에서 평민과 크게 다름없는 한산소농이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상대적으로 양반 지주층보다는 좀 규모가 적은 손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들의 자세는 양반 가문의 지체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기별을 마련하더라도 4대 보너스의 채통을 지켜주는 양반 경영지주와 달랐다. 자, 이들의 경영의 목표는 농업자분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경영을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최대한 이윤을 얻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 지주층의 소장농민 지주층의 소장농민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가능한 지대를 인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그래서 또한 노동력 능력을 초과하는 착용주의 농지는 다른 농민을 다시 빌려주고 수소 중간에 인혈을 시하는 중답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토지를 빌리고 나서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뭐냐면 빌려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착용한 농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이거는 도지권의 인하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지권. 도지권은 이제 토지의 경작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매매, 양도, 상속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도 경작자지만 또 이 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뭐냐면 빌려주는 큰 중답주라고 역할이 되기도 하고 이걸 중도지라고 떠요. 중도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양반의 지주와 좀 다르죠. 첫 번째로는 농업자분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경험을 합리화한 데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당시 이제 노동능력을 초과하는 착용직이 같으면 다른 농민들에게 빌려준다.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밑에부터는 이제 뭐 상업적 농업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상업적 농업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시험문제와 관련돼서 17세기 이래 농업센터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여 따라서 상품화폐 경제가 확대되었고 농업 경영 없이 상품화폐 경제가 무관할 수 없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초부터 그 명농자 그러니까 이제 명농자였던 것은 이제 그 당시 농사에 밝았던 경험 부농층은 이제로 밝였다. 그래서 자가 소비를 하고 남은 곡물 면포 등 일반 작물을 판매할 때도 시장관계의 변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주생산지를 형성하면서 자가 소비를 위한 농업생산 비중을 중인 대신에 담배, 채소, 염료, 약재 등의 상품작물 전업재배하고 판매하며서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농사뿐만 아니라 인형생산물을 홀쭉 판매하면서 여러가지 수익도 얻었다. 상품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경영업 부농기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 노동에서 적신한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조달하고 활용한 데 있었다. 노동력 무제는 농업 경영의 관건이었다. 일시의 대량 노동력이 필요한 이항법의 기술적 특성상 탓이기도 했고 자체 보유한 노동력이 이상으로 강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노동력이 그리고 자기가 토지 외에도 다른 자기가 할 수 있는 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초간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회에 뭐냐면 임노동자를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노동자들이 왜 발생했는가 그 밑에 있어요. 조선국의 이래에 농촌사회가 분해되면서 소비농층은 농촌사회 대장의 임노동자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면 분홍층은 풍족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임금을 주고 강기고공 고공은 농업노동자로 얘기해요. 강기고공은 부리거나 소비농층에게 농기구나 농을 대여하고 통화신으로 보상노동을 받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풍화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농기와 농을 대여해 대신에 너희들 우리 바쁠 때 좀 이래서 같이 일을 해달라. 이렇게 상보조 주고받는 행위를 얘기하죠. 고용자로서 경험 분홍과 피고용자로서 농민관계는 적어도 신분적으로 상하관계일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관계가 되게 농업의 대가로서 임금 또는 다른 보상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했다. 하지만 경험 분홍 측은 노동력 통제는 지형한 지격 지혜를 갖춘 경영자로서 철저했고 때로는 때로는 소빈농에 농신을 뺏고 노동자를 노복추 부린다. 악평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일종의 갑질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빈농들 풍화신한다고 해도 자신의 우위를 이용해 얘네들 이달 시기에 너를 노동력 도와줬으니까 도와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안 도와주면 종자라든지 농기구 이런 것도 안 대해주면 되는 거고 이러한 년으로 이들은 본질적으로 양관지휘층 이해관계에 대립하고 있었으나 여기에서 소빈농층과 임농은 희생이 전제되어야 했다. 경험 분홍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볼게요. 경험 분홍층은 이러한 중간자적 입장에서 말미암아 조선국이 사회신분지의 동요의 틈타 합법 또는 비합법적으로 양반 신분을 상승하여 양반지휘층에 편입되게 갈구하게 했으며 요 부분은 뒤에 조선시대 사회사 할 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반면에 중세사회 해체 과정에서 주체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사회단서를 개최한 양면성을 동시에 끼고 있다. 그래서 신분지의 어떤 편입 양반 신분지 권입하는 그런 논석과 함께 또 그들이 의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신분지를 해체해서 새로운 사회로는 어떤 역할도 수행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 농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까 경험 분홍할 때 상업적 농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것은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 관련된 문제 나올 때 상업적 농업을 키워드로 해갖고 문제를 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농업경이 확대되어 강장농이 출연되기 위해서는 자가소비 외에도 농업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장의 필수 조건이었다. 당시 농촌 사회가 분해되고 도시가 발달하고 사회전반적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비농업 인구의 농산물 수요가 늘어났으며 각종 기후식품인 특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증가됐다. 그래서 도시의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식재료의 필요성 때문에 상업적 농업이 발달 배경이 되었다. 이건 한 가지 원인을 들고 있죠. 더구나 화폐경제에 확대되고 국가의 부세제도 역시 이에 조응하여 소비농층이 일용품을 구매하고 조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자가생산물을 억지로 판매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상업적 농업의 주조는 소장농을 처분해야 하는 지지층이 처음부터 시장 판매 목적으로 경영금을 확대하고 있었던 경영업부농층이다. 상품정모대 상업적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곡물이고요. 곡물은 쌀을 얘기한 거예요. 일단은 쌀이 주식이니까 곡물이 주요 상품이겠죠. 그중에서도 쌀을 먹는 풍조가 마련했고 도시가 발달하면서 수요가 급증했던 미국이 으뜸이었다. 지지층과 분홍층은 넉넉한 형편을 이용해서 복권의 지역적 시간적 차이를 이용해서 이익을 극대하실 수 있었다. 지역적 차이는 A단 지역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면 B지역으로 B지역이 못 살면 그 지역으로 옮기는 거죠. A지역에 쌀이 생산되면 생산되지 않은 B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장으로 옮기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물류비용이. 물류비용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당연히 돈 많은 지지층이나 분홍층일 수밖에 없겠죠. 시간적 차이는 창고를 마련해가지고 가을에 추수기 때 많이 이렇게 해서 저장했다가 봄에 충공기 때 푸는 방식으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은 이 시기 때 의생활 중심이었으며 목면은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농가를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품화기에 유리했으며 그 이익은 더욱 많았다. 그래서 목면을 재배하고 투자했던 그런 사람들은 주로 자본구멍을 컸던 여적이 있는 지지층과 분홍층이고 이 목면을 통해서 생산할 통해 많은 이득을 챙겼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기 때 상업적 농업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작물로 구식이나 기후품 약재 등이다. 17세기 중역만 해도 소체는 소체는 우리가 먹는 채소 같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소체는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농가집성에 수록되지 못했는데 18세기 이르면 사회 전반의 생활수준은 항상 도시의 발달 배경으로 도시균구에서 판매목적으로 재배되었고 그 이익은 농농사보다 좋았다. 약재 같은 경우에는 지양 홍합 홍해 청궁 자초 인삼 등이 재배되었고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은 인삼이었죠. 인삼 그래서 인삼은 우리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도 상당히 고가 팔린 중요한 수출풀 중에 않았어요. 이게 상당히 이익이 되는 장문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인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원래 인삼은 산삼이라 그래서 이게 천연에 자라는 약재상인데 약재상인데 이게 나중에 18세기 이후에 인공적으로 기르게 되죠. 인공재비가 가능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죠. 인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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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에서 천연으로 자라는 약재였으나 18세기 들어 국내 모든 수요가 급증되면서 인공재비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인삼은 그 자체로서 고가의 약재인 데다가 보류의 재배기술이 필요로 하고 타종에서 채집까지 4년에서 6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자본을 가진 구농총만 경작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단연작이라는 거죠. 단연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 그동안 3, 4년 동안 버텨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본을 받고 있는 구농충들이 인삼을 재배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이익은 다른 농작물과 동교와 논아빠가 아니었다. 그 다음 담배 재배도 있는데 담배를 남초라고 했나 봐요. 남초 즉 담배 재배는 조성우기 때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품작물의 재배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줬다. 남초는 우리나라의 16세기 말에부터 17세기 무역 이래 그 즉시 전국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고 18세기 들어서 가장 비극한 농지도 담배밭으로 바뀌어 담배 재배 농가의 경작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 당연하죠. 담배 재배 농가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곡식의 재배 능력이 재배 연적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담배는 기호품이지만 곡식은 사과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비양곡의 상품장구는 대체로 주산지로 형성되어 있었고 또한 그 주산지에서 생산된 제품은 마치 지금의 보유상품처럼 전국시대에 통용되었다. 그래서 이천의 이천에 싹 이런 식의 지역 자체가 일종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브랜드가 즉 사회적 분업이 진전되면서 상품작물 재배 역시 지역적 분할 보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곳에 있는 곳에 모든 걸 다 지었지만 유통경제가 발달되면서 비교 우위가 있는 작물을 특화해서 생산하죠. 그리고 그 작물을 시장에 팔아서 팔면 거기에서 얻은 이득을 가지고 다른 작물을 재배 사들이는 방식으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생산은 철저히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업적 농업에는 전업재라는 점에서 기존의 지리층보다는 경영원 분홍층이 이걸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원 분홍층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상품작물 재배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밑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쭉쭉 넘어가서 심프생 같은 경우에는 사료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사료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사료 내용은 좀 알아야지 이게 무슨 내용을 아는지 알아. 보통 교과서 시험 문제 보면 다 사료가 상당히 적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료가 이 시기에 이 사료가 어디에 있는 책에서 쓰여져 있는지 어떤 시기에 만들어진 건지 이런 것들 모르면 맥락을 놓칠 수가 있어. 그래서 자료 내용도 꼭 애워두세요. 애워두고는 발려두세요. 사료 내용도. 여기에서 지조제 변동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수치 지대 납부 방식 관련된 내용도 볼게요. 여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권 17번입니다. 첫 번째 인증권 17번이에요. 양란위 조선의 농촌사에서는 서농민층과 지지층 모두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농업 생산의 발달과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 등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겸 몰락을 피할 수 없었다. 이 시기에 지지층의 농업 경영은 구제지주와 제지지주 모두 상품화폐 경제 발전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지대 수치 방식 역시 정통적인 변접 반수 외에도 변접 반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화조법을 얘기한 거죠. 도조나 집조 이거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도조의 큰 범위 안에 집조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냥 이거는 집조 도조 이거고 다르게 분류한 범위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 형태가 등장했고 수치 내용에서도 화폐를 거두는 급락 조세를 적극적으로 등장했다. 이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물에 나왔죠. 그래서 직조와 도조와 함께 지대를 급락화하니까 당연히 지세도 급락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지대의 급락화와 지세의 급락화가 연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난 이걸 읽으면서 좀 약간 의문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앞에 뒤에 구함할 때 갑오개혁 때 지대의 급락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대의 급락화가 조선 후기 때 급락화 됐다는 걸 했는데 구함할 때 급락화가 또 나와. 어떻게 이걸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약간 이것도 관점마다 다른 것 같아. 지대의 급락화 관련된 내용은 조선 후기 때 보는 학자들이 많은 반면에 또 구함할 계양기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은 그게 아니라 이때 갑오개혁 이후부터 급락화 됐다. 이렇게 간점을 가진 것 같아요. 좀 충돌하는 내용도 사실관계에서 아니면 관점에 대해서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논의가 우리 논의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죠.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안개하시면 돼요. 토지 상품의 진전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토지의 양극화 형상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분제의 해체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양극화 형상들에서 관련된 내용들 보면서 토지 상품과 관련된 내용은 기술한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 앞부분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래서 본익빈 빈빈 형상 토지의 양극화 이런 것도 있죠. 핵심은 토지 소유에 불근문이 있다. 조선초기 전시가나 가전법 이대로 이어지는 수요권 토지 제재가 해체에 소별되면서 양반 관료층은 토지를 자체적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얘기했는지 제가 기본강의 시간대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전법이나 직전법이 실시되고 해체되는 과정 특히 직전법 실시와 해체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관료들이 퇴직 후에 뭔가 받을 수 없죠. 노후생활 노후생활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현직이 있을 때 농장을 학대하고 아예 직접 폐지되고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토지에 집중이 더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양반 관료층은 타인에게 토지를 매듭하거나 주인 없는 땅을 개관하면서 지주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양난 이후에 전개된 대기관시대에 양반지층은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토지를 집중할 수 있었다. 조선국가는 무주지 개관 과정에서 기경자 즉 경작자의 소유권을 우선시하고 나가서 양안의 토지대장이죠. 기주 즉 기경자의 분명히 밝히면서 납세자 소유자 일치시켜 나갔다. 국가는 이를 통해 납세자를 분명히 할 수 있었고 개별 토지 소유권자는 국가부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르면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면 구암할 때 지계 발급하고 좀 약간 비슷하죠. 그래서 지계 발급이라는 것은 근대적인 어떤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인정해준다는 거냐 이거하고 이제 이거하고 뭔 차이가 있나 근데 약간은 좀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생각인데 이거는 일단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은 토지 소유권도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겠죠. 더불어서 그렇지만 토지 소유권보다는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이런 양안 양전 양안을 통한 양전을 기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도 인정받았으나 여기보다는 납세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세금에 물론 요구도 똑같이 세금도 받았지만 그래서 지세수입 목적을 통해서 이게 이런 양안을 작성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때그때 이제 소유권이 계속 바뀌는 걸 이렇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니죠. 보통 이게 양안 같은 경우에 양전 사업은 원칙 중 20년이지만 실제 중에는 50년 심지어 100년 이렇게 있고 전국 단위로 실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납세가 중심이었고 토지 소유권 제도는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안 작성 시기도 상당히 20년이지만 50년 10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측면을 볼 때 지계 발급하고 좀 다른 것 같대.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자 하여튼 토지 소유권 사적 권력의 침퇴에다 막강한 보호막을 얻게 된다. 국가 권력이 개입됐다는 거죠. 다음편 기왕의 토지 요구에 상업적 농업의 발전에 따라 토지의 가격과 투자 가치가 상승되고 그 결과 토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상품을 등장했다. 지금처럼 땅 투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를 방매하는 원인과 매매 주체는 다양했다. 그래서 간납 어려울 때나 훈련 때 자연재해나 조세납부 또는 부채 간홍상재 어쩔 수 없이 그냥 방매하는 것도 있었고 이장의 이닷 이메일 같은 농업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있죠. 토지를 방매하는 자는 노비 서민층까지 양관이 다양했고 토지를 사들인사 방매를 하는 거죠. 사들인사 역시 왕실이나 궁방 아무 뿐만 아니라 양반 서민 노비 등 모든 계층을 아우렸다. 즉 이때 토지의 매매와 직접은 일반 상품의 매매의 경우와 같이 본질적으로 신분제가 무관했던 것이다. 신분의 상품 없이 매매하고 사고팔고 왔던 것. 예전에는 토지의 사고팔 대상이 아니었냐. 예전에도 있었죠. 토지 매매는 고대시대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때 더 빈발했다. 그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빈반 이유에 대해서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양반이라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농협경의 문제 정치 변동에 관련하여 일반 농민보다 못한 처지에 놓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토지 소유하고 신분제 관련된 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조선국일 때 토지 소유하고 신분제는 상관없어. 양관도 토지가 없이 밑에 소작인 을 있을 수 있고 일반 서민이나 평민이나 심지어 노비조차도 지주가 될 수 있어요. 노비도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노비가 양반을 소작인으로 부리는 형성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양반이라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고 농협경의 문제 정치 변동과 관련하여 일반 농민보다 못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다. 반면에 양민층의 경우 자의 식견과 노력을 통해 토지를 집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서민층에서 심지어 노비층에서도 대토지 소유자가 등장할 수 있었다. 참고로 노비 조선시대 노비는 재산 소유가 가능해요. 오늘 생각하는 서양의 노예하고 다른 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에 따라 기왕의 노주 지분에 탈피하여 탈피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주 경영을 등장하게 되고 구례의 지주 경영에서 변신을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노주 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작계제에 관련된 거야. 작계제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작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뭐냐면 주인 그러니까 지주하고 작인이 이게 신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죠. 그래서 지주라는 것은 양반이고 자기는 이제 주로 노비라든지 예송동민이나 이런 관계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주는 소유권 노비는 자기는 경작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는데 이런 형태가 16세 후반부터 해서 탈피해서 새로운 형태의 지주 경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해갖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때 새로운 형태의 지주 경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선 후기 때 기준을 보면 하나가 작계제가 이제 뭐냐면 농장제에서 벗어나서 작계제가 농장제에서 벗어나서 이 형태보다는 직영제 형태로 바뀌죠. 직영제 형태 그래서 이제 지주들이 외고 노비가 아니라 솔고 노비를 통해서 머슴을 통해서 직접 경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강작경영 같은 것들이 등장했잖아요. 한 사람한테 몰아서 주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영분홍이라는 계층들이 등장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주주에도 이런 새로운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지대 수납 방식에서도 이제 뭐 타조법 그 다음에 도조법 그 다음에 정조법 도조법 정조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직접법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지대도 돈으로 납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뀐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성욱의 지주경영은 소재 상품화와 소비재 변동에 적응하면서 전개되었고 이런 변화는 부재주와 제주주에게 모두 나타났다. 자 대지주는 대부분 서울이나 기타 도해지를 거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주로 읍소재지에 뭐냐면 살고 있었다. 경기 강원 충청 남북지역들 서울의 부재주 땅이 많았고 경상도 전략도는 각 지방의 문벌가 건세가를 장악하고 있었다. 자 이제 부대주주들은 거주주와 무관하게 매매기간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대토지에 집적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장시 유통망과 해운 수운을 염두에 두고 토지에 집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장시에 가깝거나 해운이나 수운 주로 그 당시에는 도로보다는 바닷가나 강길을 이용해서 물건을 수용하고 공반됐죠. 그걸 두고 했다. 지지역 이점을 고려해서 토지에 집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 그랬냐. 소작물 신속 소작물 신속을 전원해서 거주를 옮길 수 있었고 경우에 따라 현재를 판매하고 유리했기 때문에 소작지도 이걸 통해서 거둘 수 있고 그다음에 잉여생산물 같은 거 소작물 잉여생산물도 시장에 가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부재지주 특히 경거지주 경거지주는 서울에 살고 있는 지주라는 것이죠. 경거지주는 서울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교육망과 유통망이 발전했다. 지주 토지소의 전원으로서 급격히 발달이 되었다. 부재지주의 토지는 중간관리인 마름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거나 마름과 마름을 통한 자기는 통제를 소유할 거면 유통경을 통해 아무리 많은 수익을 얻는다 해도 경영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제2의 부재지주는 마름에게 토지를 가까이 살고 성실한 자기는 공정력의 선택과 함부로 이장을 하지 못하도록 따라서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경포하는 등 자기는 선택과 관리에 만절을 기하로 주목했다. 이장된 자기는 선택을 할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똘똘하고 뛰어나는 애들이 몰아서 주는 형태로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고 군방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군방전은 이 말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군군에서 소유하고 토지를 얘기하죠. 당연히 부재지주의죠. 여기에 왕비나 왕이나 왕자들이 소유한 토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얘네들이 와가지고 거주하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북망전 예를 들고 있어요. 마름 관련된 내용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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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락을 보겠습니다. 다음 한편 자신의 거류지 근처에서 경제 토지를 마련함으로써 마름은 같은 중간 관리자를 배제하고 토지 경영에 적극 참여한 지지도 있었다. 이른바 경영 지지도다. 이들은 원거리 토지를 계속 팔고 금거리 토지를 사들이면서 토지의 소재지 거류지를 방일 권위내에서 일치시키고 있었다. 그래서 지주가 수시로 농지의 작강을 살펴보자 토지 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소출도 증가할 수 있다. 그래야 오세 시기에 거쳐서 계획적으로 토지를 사들인 결과 한 지역의 가위 농장이라고 칭할 수 만큼 대지주도 성장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형태까지 조성우기 때 등장하는데 작게 제외 지경지 지경지 지점 지주가 경쟁하는 거야. 그래서 예성농민들이 아니라 솔고농민들 시켜서 농장제 형태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마름이나 이런 사람들 관리 두고 그다음에 경영 분농을 해서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있고 우리가 지경지도 이런 형태도 있어요. 농장 형태도 움직이면서 부재지주들이 마름포 지경지를 관리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도시가 시켜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경영지주는 지주경영에서 반분 타닥을 변작될 대로 주이고 그 대신에 자작경영을 확대했으며 이게 지경지 방식 얘기한 거예요. 필요한 노동용은 노비나 임금 노동을 적극 활용했다. 노동용 동원방식은 이른바 호해직 지역에 따라 호절지 가락지 등등인데 노동용 이용을 주목한다. 호해직은 지주에게 토지와 주택을 적은 건 몰란농민인데 한 지주의 토지 주변에 50에서 60세대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호해직 농민은 땅을 빌린 대가로 소장을 지급한 동시에 농경기의 약간의 인근과 식사를 제공하고 지주의 농업경영을 우선적으로 동원한다. 그래서 보통 경영분업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경지 형태의 농장에서도 호해직 같은 일종의 농업노동자를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작인이자 농업노동자였던 것이다. 호해직의 농민은 지주의 보호하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었고 지지층은 농업노동에 절대적 노동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런 경영지주에도 양반 출신도 있었고 중소지주층 경우 신분적으로 평민 출신도 많았다. 이른바 서민지주라는 거죠. 이러한 지주경영은 신분적으로 소작인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간의 경제적 관계에서 지대수치가 이루어졌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서민지주의 경영합리화는 적극적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 저도 노비나 머슴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있지만 지경제는 임노동도 일부 이용했고 임노동을 동원할 경우에는 경제적 관계였고 서민지주도 지경제 형태도 있었다. 양반 지주들만 지경제 생각하는데 서민지주도 지경제 형태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경제라는 것은 일종의 거주하고 있는 지주들이 있으면서 그 당시 소작이나 노비라든지 솔고노비 같은 걸 동원하면서 일부 이용했으면서 일부는 임노동자들 이용해서 호해지 같은 임노동자들을 이용해서 고용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 그리고 그 출신은 양관도 있지만 서민지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대의 변동 보죠. 지대의 변동은 기출문제가 예전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죠. 앞에서 언급했지만 여기에는 뿌셈에서 관련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소작지의 지대는 고래부터 수확률 분배류만 미리 정했다. 내년 수확률 생산물은 사족법을 수치했다. 이렇게 했죠. 사족법은 고려 후기 때 뭐냐면 생장해서 16세기 후반때 일반화 된 수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래부터 예전부터 라고 했는데 예전이라는 고래라는 의미가 시점이 어느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통 조선시대 때 한국의 통문 교과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시점이 올해부터 예전부터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면 고려 후기 때 등장해서 16세기 후반때 일반화된 것이 경제사학자들의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경제사학자들이 전공하는 여기는 사회사나 정치사 전공하는 애들이 쓰다 보니까 이런 게 경제사 전공에서 후달리는 부분이 있어. 읽어볼게요. 지지우는 땅을 자기는 노동률제는 변작을 각각 50%에 나누는 변작 반수라고 한다. 그래갖고 종자와 각종 지세 부대 비용은 조선정교회에는 종자와 각종 지세 등 부대 비용은 조선정교회에는 비용은 조선정교회에는 종자와 각종 지세 등 지주가 부담하는 원칙이었지만 이게 뭐 이게 앞말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된 말 같은데요. 하여튼 넘어가고 조선국에 있어서는 중부인함에 소작인들이 부담하고 북부지역에 여전히 지주가 부담했다. 이거 아마 농업생산력과 관련되어 있을 거야. 변작 반수할 때 뭐냐면 이게 널리 일반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이게 종자라든지 그다음에 농호라든지 등등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농업생산력이 올라가면서 종자나 농호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갖추게 되면서 소작인들이 하게 된 거고 농업생산력이 낮을 때는 지세를 낳을 돈이 없다 보니까 안 내게 되는데 이때는 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심히 커지다 보니까 소작인들이 지대 안에 지세를 포함시켜서 납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사족부분 수학률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되므로 자기는 조도와 만두의 시각차를 이용해서 경작제에 지주 몰래 작물을 배워가기도 하고 소학하고 타작할 때 농가를 부리기도 하고요. 지주의 땅을 소작용에 상관없이 특수작물을 지주에 몰래 재배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50%를 내다보니까 어떻게 하든 이걸 축소 보고하려고 수작을 부렸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고 이와 같이 자긴직의 조직적 항조의 부재지중은 사실상 제도 대응하지 못했다. 18세기 들어와서 도조 도지 같은 것들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액지대죠. 그러니까 50%를 내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기 전에 뭐냐면 한 3분의 1 정도 내는 걸로 딱 정한 거야. 그래서 100석 정도 정하면 200석 300석 400석에도 무조건 100석만 내면 나머지는 자기 것을 갖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봄처의 지주와 자기인간에 미리 소작료 정해놓는데 그 예수는 평균 예상 3분의 1 정도고 종자 지수는 모두 자긴위 부담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도조에 대한 설명은 정조법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에 이제 얘기했지만 도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정조법 그 다음에 직조법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는 도조를 정조법이라고 해요. 직조법이 포함되긴 합니다. 도조에 근데 이제 책마다 도조를 정조법으로 카타고리에 놓고 직조법을 다른 카타고리에 넣어가지고 따로 별개로 설명한 책도 있고 도조 안에 정조법과 직조법 설명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책마다 다르긴 하는데 그건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조는 풍음과 상관없이 고정적인 수익과 지출을 고려하여 하는 지주 입장 특히 군방이나 간청에 편리한 수치 방식이죠. 왜냐하면 타조 같은 이유는 매일 와서 작함을 파악하고 그래야 되잖아. 힘들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간편하게 총액만 맞춰놓으면 어떻게 하든 납바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는 부재 지주의도 원격지 토지에 대한 관리 부담이나 지대 수치 부담 문제 등을 더해줄 수 있었다. 농민의 입장에서도 도조는 선호되었다. 도조의 지대 자체가 타조에 비해서 적은 데다가 영농을 잘해서 총생산이 늘어나면 그만큼 자신의 수익이 늘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투를 개관하는 과정에서 자기네 노동률 제공하는 등에 기여를 할 경우 지주는 그에 대한 보상 후 도조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또한 그들끼리 도조액은 보다 저렴하고 그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왜? 자신이 노동률 제공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해도 그에 기여하는 지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혜택을 받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풍률에 따라 수학병들이 극심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서 도조를 적용할 수 없었다. 생산량의 풍률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일정한 밭에 도조가 우선 적용됐으며 논의 경우 수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경우에 도조를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일정량의 생산량을 얻을 수 있는데 천수당 같은 건 문제가 있죠. 천수당은 수의 시설 없이 하다 보니까 풍년과 풍년에 따라서 생산량이 왔다 갔다 하는 논이잖아요. 그런 것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또한 이약고의 보급으로 설출이 증가돼 도조에서 타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른 타조와 도조의 중간에 집조라는 게 있었다. 여기는 분리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조 안에 정조와 집조법이 있는데 여기는 도조를 정조법이고 직조는 다른 카테고리로 해가지고 범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집조법이 있는데 전라도 지방에 성행하고 있었고 집조는 수학이 임박할 때 지주와 소재 각인이 그의 작항을 살피고 그 현장에서 지대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걸 아까 그래프로 보면 타조는 수학이 끝난 후에 결정되는 2분의 2분의 1이죠. 그리고 도조는 정조법은 농사 짓기 전 봄에 미리 3분의 1정도 정액지대로 하는 거고 이 사조와 도조의 중간으로서 직조를 만들죠. 그래서 수학 직전 수학을 하기 전에 간평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작가를 보고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종자세금은 작인이 부담하고요. 종자세금은 작인 부담은 공통적이야. 지대는 실제 수학률의 3분의 1이었다. 직조는 예상 수학률의 3분의 1을 납부하는 도조보다 부담이 컸지만 통용료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작인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도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딱 미리 3분의 1을 했는데 훅년을 넣었어. 그런데 무조건 3분의 1이야. 손에 있죠. 그렇지만 직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학 직전이기 때문에 훅년인지 훅년인지 이미 알 거 아니에요. 훅년이면 약간 더 긋는 거고 훅년이면 다운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볼 때 뭐냐면 소작인들 입점을 속대로 손해보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조라는 것은 19세기 때 상당히 일반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한번 시험 분이 나온 것도 밀란 때 19세기 밀란 때 일반화된 어떤 지대수취 방식에 대해서 보냈잖아요. 직조가 그중에 답이 하나였죠. 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인역공물은 최종적으로 상품 판매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주의 지대도 화폐 금납의 형태로 뭐냐면 형태 수치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물품화폐가 아니라 화폐로 납부하는 지대도 금납화되니까 당연히 지세도 금납화됐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화폐 지대는 지역에 따라 돈도지 도지전 정도지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불렀는데 그 명칭을 알 수 있던 게 도지에서 먼저 시작했다. 도지권에서 시작됐던 걸 알 수 있죠. 화폐 경제 확대하는 가운데 안정적인 화폐 수익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 더욱 발전에 따라서 부지의 지지의 경우에는 도지에서 다시 타조제로 해결하는 가운데 헌물지대로 선호하는 새로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반동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아마 뭐냐면 그런 경우를 했어요. 농업생산력이 올라가고 하니까 도지를 받기에는 손해볼 것 같으니까 타조로 해가지고 걷어서 뭐냐면 돈을 걷어서 했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것보다는 헌물을 받아서 비싸게 시장에 갖다 파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 형상도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지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재 지주단 지주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가서 지대를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전국적인 공무유통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여전히 고가의 시간차 지역차가 상당했던 상황에서 공무유로 확보하고 시간을 맞춰서 판매하는 분이 유리했던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지대 지대 납부방법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한국사 통로라든지 시민 한국사 없는 내용들 교과서 없는 내용들 세분해서 설명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선후기 때 농업 관련된 내용을 봤고 그다음에 볼 게 뭐냐면 조선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발달 관련된 내용이죠. 조선후기 때 상품화폐 경제발달 관련된 내용은 시험문제 자주 나오죠. 자주 나와. 그런데 한국사 통로론에서는 아주 뭐냐면 좀 기중에 비해서 너무 간단하게 되어있죠. 간단하게 되는데 이건 시민 한국사라는지 뿌셈을 통해서 보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발달 진전된 것은 일단은 앞에서 농업 생산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본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 생산이 항상 되고 그다음에 비농업 인구들 그래서 비농업 인구들이 증가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게 되죠. 인연물자라든지 비농업 인구들이 그러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과 시장이 연결되면 유통경제가 발달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는 그런 형성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건과 연결돼서 쭉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보수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